여기다! 여기다! 차렴 차렴 차렴! 청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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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! 딱이지? 아 저거 걸면 돼요? 발로! 이걸 짜서! 이거 또 잘 골라야죠 형 제가 말해봐 말하면 알짜 스커부터 있는 빨래톤 있어요 여긴 남의 집이죠? 뭔가 굉장하다 야 이거 별걸 다 하네 이거 성공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거죠?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, 둘 빨래를 이게 되겠는데요? 해봐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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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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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착순이지? 빨리 해야겠다. 나오세요. 나오라고요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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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잖아요.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. 이리 와요. 빨리 좀 짜고 준비하려고요. 한 명씩 왔다. 계속. 아 정말. 아 뛰어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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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향이 예술이었어. 제발 제발 한 명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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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으악! 아아! 아아! 아, 경영 갈게요! 고생하셨습니다! 경영 갈게요! 선착순 한 명이에요! 접니다! 잘 열었어요? 야, 이거 진짜 신발 던지기도 그렇고 이거 뭐 그냥? 어? 자기야, 앉으세요 편하게 했다고 이거 뭐! 딱 두 번째 시도만은 딱 걸리네 내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랬거든 글을 발로 쓰냐고 내가 이게...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있네 응? 지민아, 내가 1등이야, 내가 동발등이에요? 어, 그거 많이 성공했네? 빨래시키가 몇 개야, 놀래 나 1등 난 사람한테 혜택이 예, 있어요 뭡니까? 탈카사먹어요 탈카사먹어요 어? 부럽다! 동갑시는데 동갑긴 한데 동갑긴 한데 아, 부럽네 어, 이게 뭐 저... 아, 이 친구들 뭐 그런 거지 이게 형한테 저 깎아 놓고 아, 이 친구 참... 아, 이 친구 참... 아, 이 친구 참... 그럼다 그걸 또 챙겨... 또 챙겨 아, 먹어야지 아, 먹어야지 그럼... 사명감 좀 가지세요 아, 예, 예 그래서 일찍 끝내시지 마시고 사명감 갖고 깎아 사먹을게요 정말... 안 돼, 말싸으면 절대 해! 안 돼, 말싸으면 절대 해! 안 돼, 말싸으면 절대 해! 말싸지 말아요! 왜? 어떻게 해? 어, 왜 그래? 왜? 어, 왜 그래? 왜? 누구야?